아 네. 아마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핸드 3고 가져갑니다. 최적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시작한 두 선수의 대결. 어 좋아요. 정원순. 최진. 자 포핸드. 정원순의 추격. 다시 한 번. 맞습니다. 선제 공격. 최진. 아 좋아요. 뒤에 쇼핑블이 지금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양 선수가 핌플러버를 사용하고 있어요. 처음 출전했다고 하는데요. 그 느낌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기습적으로 수비합니다만. 패션을 좀 잘 판단해서 하고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좋아요. 선제 공격. 습분하게 건듭니다. 그리고 공격. 네. 정원순. 최진. 폴핸드. 오. 들어갔어요. 자 백핸드. 정원순. 행. 깍혔어요. 네. 중요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넘어갔습니다. 다시 찔러주는 공. 이번엔 백사이드. 최진. 정원순. 서비스. 포인트. 올라갈 수 있겠어요. 그렇지요. 또 마더언니 정원순 원수가 지금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. 그 뒤에서도 기다리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나이 긴 서비스 주요합니다 포핸드 전환 최지인 안정감 있는 타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수의 플레이 서비스 정은순 아 좋아 6대1 자아 지금 최지인 정면승 정면승 맞받아 칩니다 지금 임팩트 순간을 아주 짧게 순간적이고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리드하고 있는 정우순의 서비스였습니다 최지인 선수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자세 잡고 쏘는 최지인 오 좋아요 미스는 하지만은 쉬운 범실은 지금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은순 선수입니다 자 역점차 유리한 상황 정은순 아아 조화 부분의 중심까지도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요 예 급격한 코스 서비스 받아냅니다 최지인 서비스는 최지인 넘겨줍니다 최지인 정은순 백핸드 그리고 최지인 오엔드 서비스 강타 강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모아져서 정은순 선수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3게임 출발 아아 첫 포인트는 다른 볼을 지금 또 자기 임팩트로 잘 넘겨줬고요 예 낀 서비스 백핸드 빠르게 뽑아냅니다 아아 정은순 원홀입니다 살리지 못함 1대2 백핸드 강하게 포핸드 전환 백핸드 정은순 여기서 걸려요 지금 랠리를 좀 더 길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흔들 정도에요 자 투홀입니다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정은순 선수가 오늘 임팩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팔을 걷고 놨습니다 최지인 아우 짧은 서비스 3고 포핸드 전환 최지인 아아 화력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선제공격 정은순 차분하게 리듬 맞춰가는 양선수 백핸드 포핸드 전환 최지인 정은순 당탈 서로들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4 서비스 정은순 아 맞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최지인 직선타 아 좋아요 서비스 정은순 강타 선제공격 받아냅니다 정은순 기다렸어요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한 점차 7대6 두 점차 오오 아 아 아 다시 최지인 정은순도 공격 아 그렇지요 상참 모습 참 좋습니다 7대8 한 점차 정은순 선제공격 시도합니다 최지인 받아냈구요 톡 쏘는 백핸드 이번엔 승리 와 아 기억이 나도록 합니다 10대7 다시 여간 한구 출발합니다 아 어 5 ева 1 8 4 5